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레이디엠입니다. 아주아주 뜨거운 여름날 인형계 좋은 분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도착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어머, 이 귀여운 색감 뭐야? 너무 좋아서 갈매기 소리를 까먹고 나왔습니다. 진짜 솜사탕 컬러의 귀여운 바이크예요. 어서 어서 뜯어. 너무 귀여워. 20cm 유기린형에 잘 맞는 롤리돌의 바이크입니다. 같이 자세히 구경해요. 강아지가 있어요. 바이크에 애견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딸깍댸깍 불도 들어옵니다. 브로셔를 같이 볼까요? 로리돌은 14cm 인형이에요. 버튼이 많아요. 들리세요? 엔진 소리도 나와요. 두글두글두글두글. 심장을 울리는 미니마이크의 소리. 아 심장 아파. 뜯어볼게요. ε tuh gam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글인가요? 헬멧이 진짜 너무 귀여워요. 저 앙증맞은 곡을 보세요. 20cm 유기린형 복각 미카를 태워볼게요.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헬멧도 딱 맞아요. 이건 맞춤이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복각 미카랑 정말 찰떡입니다. 롤리돌 인형은 복각 미카에 정말 잘 맞아요. 선물 주신 이유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같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